조현 씨, 스피드바스에서 팀장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팀장. 이거 누르는 거 제일. 아, 그렇죠. 이거 누르는 거 제일. 아, 그렇죠. 팀장 빨리 누르는 거. 스피드, 스피드. 오락, 오락, 오락 잘하니까. 자, 앞에 있는 버튼 보이시죠?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은지현 씨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발라발라. 발라발라. 요란하지 않아. 팀원. 요란하지 않아, 요란하지 않아. 혜련. 두 앤스. 백라스. 오, 좋습니다. 빨라졌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말빼고는 다 잘합니다. 뭘 말빼고 잘해. 안돼, 싸움만 더. 싸움만 더. 어, 진짜. 자, 두 번째 스피드바스. 렛츠고! 가수와 제목을 공개합니다. 오케이, 샤이니. 룰라 미랍. 룰라 미랍. 시작부터. 아이고, 왜 이래. 진짜 말했잖아. 아이고, 어떻게 알아. 나 이거 아예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아예 모르는데. 자, 각자 줄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듣자, 쓰자, 먹자, 읏자. 천사를 찾아왔어. 천사를 찾아왔어. 천사를 찾아왔어. 천사. 뺀가 좋아요, 뺀가 좋아요. 헤이, 헤이. 예쁘다, 역시. 나 이제 아아.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시동 번호다, 시동 번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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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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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오케이, 물로. 됐습니다. 아, 아. 야, 은주현 빨랐습니다. 첫 졸연, 근데 나. 첫 졸연, 그 너난다, 첫 졸연이. 아니, 우리 첫 졸연이, 내가 좋은 cleansing이. 첫 졸연이,ença. 나 호들로아기가. 알았어. 그 papa까지 iknarl Anytime, ichn θα. daredeould Santos. ressive. 당신은 내가 anything, 네가. 너, 당신 fout mahd 잊지歇겠죠? 한 줄씩 가야 돼요 넘어갔어요 아 굿 아 굿 은혁씨 얘기 좀 해주세요 지혁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형 파트인 거예요 그게 한 줄이야? 네 멀리 떠나려 아 그럴 거야 아끼려고 실패 아 그럴 거야 나 자 조혜란 아 낄 낙가 아 낄 낙가 아닙니다 정확한 가사가 있어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죠 어 맞아 나를 나를 어 맞아 근데 글자 수를 봐야 돼요 글자 수를 봐야 돼요 지혁이 형님한테 이것만 하면 된다고 알려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지혁씨 지혁씨 안 했어요? 지원아 한 번만 되는 거야 아니 저희 한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되는 거야 한 번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음악의 글자님 그러면 몇 자 몇 자 몇 자가 나와요 지원아 그 다음에 띠띠띠띠띠 똥똥 땅 알겠어요 지원아 자 일단 김동현 패스합니까? 패스 오케이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글자 수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바로 가야 돼 글자 수를 오픈 은지현 씨 열한 글자예요 은지현 씨 열한 글자예요 열한 글자 세 번째 열한 글자 정화키 열다들 들려주세요 은지 어? 너무 어렵다 바로 보자 자 지금 연준과 키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90년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강자를 보이는 은지현 씨가 먼저 놀랐습니다 자, 은지현 불러주세요 앗글럭고 이 안다른 앗글럭고 다음 뭐요? 뭐요? 굳이 내게 말 안 하고 멀리 따라갔던가 어, 맞네 자, 받아야 돼요 어, 맞네 자, 받아야 돼요 죽인다, 굳이 내게 말 안 하고 아깔 거야 날 아낄라고 반복 받아야 돼요 굳이 내게 말 안 하고 멀리 따라갔던가 반복 렛츠고 굳이 내게 말 안 하고 멀리 따라갔던가 반복 렛츠고 반복 오케이 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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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해 천원입니다 아, 이건 못 해 우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안 해, 가사를 안 해요 아, 이미 안 했구나 아, 안 했구나 저 룰라 팬이었어요 룰라 너무 팬이었습니다 아, 그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은지현 팀이 1포인트 가져갑니다 원래 1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점에서 힘 빼지 마 그래 두 번째 문제도 1점입니다 가자 두 번째 문제 가수는 오케이 컴온요 B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B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컴온요 저거는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명도 없네 저기 갑니다 갑니다 사쿠라, 괜찮아요? 사쿠라 괜찮아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사쿠라한테 변해서 스스로 생존해 사쿠라 씨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자, 쓰자, 먹자, 읏자 댄스 한 번 누가 보여줘봐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뺏가, 어, 뺏가 뭐야, 뭐야 알아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 오 답이 한 번 가져야지 오 오 오 오 오 너라는 사람도 무조지 지워지진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눈물로 널 다 흘려서 지워버릴 수만이 남이냐 나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저번에 눈 재볼까? 그래서 지워 지워가 아무도 안 눌러요 가 가자 난 됐어 됐어 가자 난 됐어 됐어 뭐야 빨랐어요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그래 기분만 내면 돼 너를 의사로도 지워지지 않지 실패 은주원 갑니다 은주원 갑니다 또 아는 노래가 나와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이거 틀리면 또 힌트가 되니까 자 참 침착하게 여러분 들어야 돼요 너라는 사람도 무조지 지워지지도 않지 자 발음 정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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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 노라지라고 했어 노라지 아니세요 안 됩니다 노라지 발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조디 여러분 여봐요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어 땡 땡 정신 차려 밥상 어 땡 땡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실패 실패 아니 아니 애들이 칠 수 있잖아요 연예인이 애들이 칠 수 있잖아요 아니 정신 차려 밥상 차려 가사 연예인 애들이 칠 수 있잖아요 아니 가사 칠 수 있잖아요 에이 놀래 가사 칠 수 있잖아요 실패입니다 이건 배를 누르고 정신 차려 밥상 차려 하면 안 되죠 누르기 전에 하셨어요 2개 글자 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14개 스타트 길어요 자 두 번째 누른다 읏지 누른다? 아 들어야 돼?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로 널 다 그려져 지워버릴 수만이 남이냐 컴온 형 오케이 오케이 형 나왔어 형 나왔어 형 이거 나와 됐어 불러주세요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사람입니까? 사람 다음요 다음요 연주 헤어져도 같이 헤어져도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가 가 가 은 지 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예예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예예 아니 아니 하세요 아니 애초에 거기에 손이 가 있었잖아 아니 아니 원래는 가 있어 아니 원래 거기에 왜 가 있어 맞히실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화가 많으셔 우리 팀장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 왜 같이는 얘기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럼 글자가 맞아? 그럼 글자가 맞아? 맞긴 해요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갑니다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질 않지 받아야 돼요?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넷스트 아 맞네 너무 어릴다 그려서 눈물 너무 어릴다 그려서 우리다 우리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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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뺏가와 김동현 김동현 뺏가 눈치 쌓아 합니다 내가 봤다 여기 다 몰라 다시 들어야 돼 다시 듣자 다시 들어요 예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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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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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 1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다 왜? 손을 댔어요 으쨰 와 와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진 않지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눈물로 널이다 준비 잘지 그래서 지워버릴 수만이 땀이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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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조혜론 씨 경고입니다 노래 안 듣고 누가 눌르지 먼저 계속 보고 자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진 않지 눈물을 얻어 이제 지워 퍼졌어 나의 사람이냐 눈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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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정답을 불러주세요 아 맞다 너라는 사람 도무지 지워지지 않지 헤어져도 같이 헤어져도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넥스트 눈물로 너를 다 흘려서 지워버릴 수만이 땀이냐 지워버릴 수만이 땀이냐 지워버릴 수만이 땀이냐 정답 정답 나 처음 이겨봐 자 조혜론 씨는 나 처음 이겨봐 일리탄 첫 승이에요 1점 너무 이겼어 아미드 첫 승 이렇게 되면 1점 1점으로 공동 1위 은주현 대 조혜론 팀 공동 1위 와 진짜 퀸 완전 퀸 완전 코치 해주셨어요 진정 동현 씨의 팀은 참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게임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동현이 형을 못 넘어와서 그래요 일단 이제 시작 두 번째 즐겁죠? 여러분 사쿠라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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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아 그만해 저기요 진짜로 소송 들어올 거야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어서 금지입니다 밥 먹어서 금지 밥 먹어서 금지 드디어 걸그룹이 나옵니다 하하 나와봤자 나왔자 이 아, 미치겠네. 오, 이제 빨리. 오빠, 빨리 치고, 빨리 들어가. 빨리. 은지원. 야해. 거기서 손을 떼. 혈압, 혈압. 화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혈압 좀 조심하십니까. 뭐 이거를 다 우리가 조합을 하고 하려면 우리는 방송에 거의. 안 나와. 그래, 밀어. 그래, 밀어 붙이잖아.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김동현 시작. 헬로, 헬로, 눈이 마주치면. 자, 야인실의. 엘보, 엘보. 엘보가 워낙입니다. 할꿈치, 부딪치. 엘보가 워낙입니다. 할꿈치, 할꿈치. 할꿈치, 할꿈치, 할꿈치. 조, 황해, 밀어. 헬로, 헬로, 눈이 마주치면. 나이스. 헬로, 헬로, 비이 나는 말에. 헬로? 우리요? 멜로, 멜로. 우리는. 엘로, 엘로, 비이.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다 했는데 우리. 와, 대박이다. 엘로, 비이. 조현원, 연준, 가비, 키가 단독 선두로 갑니다. 자, 이러면 수비드 고기가 거의 눈에 보입니다. 사쿠라 씨, 자리 바꿔요. 그래도 한마디 하게. 한마디 하려면 두 번째로 와야 되니까. 자리 교체 들어갑니다. 사쿠라 왔어, 사쿠라. 다음 문제는 1 플러스 1점입니다. 스피드 싸움. 가수 공개합니다. 가수, 보여주세요. 2PM. 2PM. 2PM, HANDS UP. 2PM, HANDS UP. 나 이거 아는데. 2PM. HANDS UP은 뭐지? 2PM 어느 펄에서. 2PM,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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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M, HANDS UP. 2PM, HANDS UP. 이쪽으로 가죠. 빨리 돌아올거 competitions. 가야 돼요. 골라오오. 에잇. 1PM, HANDS UP. 바퀴를 터뜨리는 게 폭제 밤새 흔들리는 불빛에 땅 어울리지 내 맘 맞제 와, 나 이거 보기 다 칠게 해 여기 앞에 거 제일 킥데 숨 체만 하고 우리 피로회복제 영양제까지 형에다 어, 돌자가 뭐랄라, 돌자 은, 지, 원, 플러스 저 발음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건 귀로 듣는 피로제, 회복제 피로제는 절대 먹어선 안 됩니다 피로제 피로제는 눌러 텔레비에 나와야 돼, 텔레비에 나와야 돼 텔레비에 나와야 돼 일어나, 일어나 안녕하세요 띄오키로 듣는 피로회복제 영양제 파티를? 즐겨 지금 못 즐기고 있습니다 야, 나는 신동엽 방송 32년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야 돼 처음 들어봐 자, 글자수 보여주세요 14글자, 14글자, 14글자 바로 나와요, 바로 잠시 기다려 주세요 퇴육 2년이네 X 5, 4... 2년이네 아니, 지금? 안 됐어요 이건 귀로 듣는 피로회복제 영양제 파티를 터뜨린, 기고 파티를 터뜨린 더운! 더운! 이건 귀로 듣는 귀로 회복제, 영양제. 파티를 터뜨리는 기 폭제, 밤새 흔들리는 불빛에 딱 어울리지. 내 말 맞게. 숙성입니다. 내장 최애 맞아요. 내장 최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은지헌 팀이 2포인트 가져갑니다. 은지헌이 2포인트. 괜찮아, 괜찮아. 우리 너무 잘했다, 진짜. 알렸어요. 괜찮아, 괜찮아.